헬릭 스미스는 서울특별시 강서구에 위치한 자연과학 및 공학연구개발업체입니다. 헬릭 스미스는 2023년 12월 7일 오후 2시 현재 전일 대비 약 16.97% 상승한 6,34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 2023년 11월 7일 대비 약 44.75% 상승한 가격입니다. 52주 최고가는 2022년 12월 14일 만 4,200원 52주 최저가는 2023년 10월 20일 3,890원입니다. 52주간 거래량은 2023년 12월 7일 239만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2022년 12월 13일 6만건으로 가장 적었습니다. 헬릭 스미스의 주가는 지난 1년 전에 비해 약 마이너스 52.15% 하락하였습니다. 지난 한 달간 개인은 30만주를 순매수하였고 기관은 14만주를 순매도 외국인은 16만주를 순매도 하였습니다. 외국인은 2023년 11월 8일 가장 많은 5만주를 순매수하였고 2023년 11월 23일 가장 많은 6만주를 순매도 하였습니다. 지난 1년간 외국인 지분율은 약 9.1%에서 약 8.29%로 감소하였으며 최고 지분율은 2023년 8월 9일 약 10.26% 최저 지분율은 2023년 3월 15일 약 7.99%입니다. 최근 4분기 실적을 기준으로 매출액은 약 44억원이며 2015년 76억 대비 약 마이너스 42.63% 감소하였습니다. 영업이익은 약 마이너스 430억원으로 2015년 10억 대비 약 마이너스 4118.64% 감소하였으며 영업이익률은 약 마이너스 976.25%입니다. 순이익은 약 마이너스 382억원으로 2015년 2억 대비 약 마이너스만 4976.8% 감소하였으며 순이익률은 약 마이너스 866%입니다. 헬릭스미스의 주가 수익 비율은 약 마이너스 6.9배이며 지난 2015년 1171.3배에 비해 약 마이너스 100.07% 감소하였습니다. 주가 순자산 비율은 약 1.33배이며 지난 2015년 38.9배에 비해 약 마이너스 96.58% 감소하였습니다. ROA는 마이너스 16.81% ROE는 마이너스 19.26%입니다. 헬릭스미스의 시가총액은 2,637억 2,199만원으로 상장사 기준 732위, 코스닥 종목 기준 310위, 자연과학 및 공학연구개발업 기준 14위입니다. 매출액은 44억 1,464만원으로 상장사 기준 2,369위, 코스닥 종목 기준 1,538위, 자연과학 및 공학연구개발업 기준 32위입니다.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430억 9,807만원으로 상장사 기준 2,368위, 코스닥 종목 기준 1,569위, 자연과학 및 공학연구개발업 기준 43위입니다. 순이익은 마이너스 382억 3,064만원으로 상장사 기준 2,306위, 코스닥 종목 기준 1,534위, 자연과학 및 공학연구개발업 기준 41위입니다. 통계적으로 1년 중 6월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 예측되며 10월에 가장 낮은 상승률이 예측됩니다. 시계열 분석을 통한 단기간의 예측 주가는 현재가 보다 낮을 것으로 예측되며 장기간의 예측 주가도 현재가 보다 낮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시계열 분석을 통해